노노노 다 돌리면 안 돼 노노노 언제나 남아 밝은 학교 만들어 줄 사람 서로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이미 돼줄게 폭력 없는 학교 우리도 할 수 있죠 서로를 조금씩 배려해 주면서 마치 가족처럼 늘 따뜻한 그런 학교 만들 수 있겠죠 가끔씩은 많이도 대투겠죠 그래도 서로 이해하며 풀겠죠 하나 둘씩 가까워져간 공간 속에 내 맘을 밝게 웃어 폭력은 안 돼 노노노 따돌리면 안 돼 노노노 언제나 남아 밝은 학교 만들어 줄 사람 서로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후